제 60회 그래미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앨범상으로 가수 K1 수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가수 K1 20 앨범 지리바이는 전세계적으로 청년장의 판맹으로 올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내 미국 절대 안 간다. 너 미국 가야돼. 가서 앨범 내고 더 큰 무대에 서야돼. 최고가 되겠다며. 내 분명히 말했다. 미국 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고. 너한테 보여주려고 나간 기다. 보여줬으니까 됐다. 돌아가자. 삼동아! 안 간다고 했다! 단복리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한테는 네가 음악이고. 음악이 너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기다. 네가 없는 데는 음악이 없다. 너 너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내가 감히 걱정하지 못할 만큼 반할 만큼 멋지게 해내 보이겠다고 한 말. 근데 나 아직 네가 걱정스러워. 여기가 끝이면 난 계속 널 걱정할 거야. 그러니까 더 근사해져봐. 내가 더 근사해져봐. 내가 더는 걱정 안 하게. 반할 만큼 멋지게. 내가 반하려면 너 훨씬 더 멋져져야 돼. 그럼 그땐 걱정 다 지우고 생각해볼게. 네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기다. 너네네를 잡고 싶습니다. 보내기 싫은 기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데 그게 맞다. 아니? 틀렸어. 1년 전 같았음 왜 내가 아니고 너냐고 서류 질렀을 거야. 근데 나 지금 너 보내는 거 기분 무지 좋아. 기뻐 죽겠어.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기쁜 사람 얼굴이가. 응. 넌 기쁠 때 이런 얼굴이. 새빨간 거짓말 그만해라 나쁜 것이냐. 이 똥약 하체가 실례야. 상동아 가라. 가서 보여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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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your galaxy dancing and laughing and laughing again When it feels like my dreams are so far Sing to me of the plans that you have for me over again So I lay my hand back down And I lift my hands and pray To be only yours I pray To be only yours I know now You're my holy hope 하나만 묻자 네 여제 무대에 와 올라옵니다 I give you my destiny 뭐라고 하면 너 서울에 올 건데 왜 좋아서 올라왔다 카면 좋아해 뭐라고 네가 좋다고 오우 나의 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있었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모두 포기할까 했었지만 다시 일어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하는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고맙습니다